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입법 대표기관, 국회가 있는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요, 지난 대전정부청사에 이어 오늘 국회에서도 양일간 혁신시제품특별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이 품질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다가 공공기관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혁신시제품 15개가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그 전시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 열심히 현장에서 이 혁신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의 힘이 되고 상용화률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행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많은 우리 경제의 활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 혁신시제품 화이팅입니다. 이제 중요한 첫걸음을 내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조달청이 필요한 정부에서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창의성과 도전성을 적극 도입하는 혁신조달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제거중이래요. 제 몸에 있는 미세먼지가 제거중인가봐요. 네 저희는 3년 된 벤처기업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외국 다이슨이나 이런 고급 생활기술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입구에 자연스럽게 서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보안카메라가 달려있고 이런 것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중체외진단 PCL의 대표 김소연입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네. 저랑 이름이 똑같으세요. 먼저 회사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저희의 30개국 등록된 원천기술인 SG캡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다중체외 면역진단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 혁신시제품 제품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판매 기록을 바탕으로 글로벌 특히 유럽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만든 우수한 제품들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기술 선도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업 의지, 기술 개발 의지를 돕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들도 정부 제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 창업기업의 성장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시회, 혁신시제품 특별전시회 쭉 불러갔는데요.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아서요. 국내 강소기업들이 더 튼튼히 자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의 기대만큼 성장하고 모두의 편이만큼 발전하는 대한민국 창업, 벤처기업 등 탄생하길 응원합니다.